남들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떨어졌을 때 혹여나 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이 종목은 주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만 원까지 내려가는 게 별거는 아닙니다.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나는 반토막이지만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. 저는 만 원까지 내려가면 그냥 추가 매수고맹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혹여나 만 원 빠지게 되면 더 사도 되기 때문에요. 만 원까지 왔을 때 자리 잡으면 지금 사셨던 금액만큼 20%까지 비중을 늘리시면 되겠고 밑으로 빠져내려갔을 때 한 7천 원까지 혹여나 만약에 정말로 혹시나 늘려주게 된다면 저는 50%까지 비중을 늘리시는 게 가장 베스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가져갈 수만 있으면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는데 가져가기가 힘들 겁니다. 왜? 주가가 올라가는 듯 안 올라가는 듯 하고 내 매수가가 어정쩡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져가서 수익 낼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